지금은 조금 무책임한 패스였습니다. 매시 선수가 항상 공을 잡을 때 자기 수비수를 철저하게 잘 막아내거든요. 예, 지금 테크니컬 파울이 되면서 반칙이 동시에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되면 오반칙 퇴단이 되는 매시고요. 길라노토, 자이트 1구 성공입니다. 친반칙 상황. 자이트 2개의 테크니컬 파울까지 선언이 됐었고요.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매시의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이었습니다. 두 번째 자이트까지 성공합니다. 네, 테크니컬 파울 원샷까지 허위령 선언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전투 3개 모두 성공합니다.